수윤 선수 수윤 선수는 베네켄 선수가 되겠고요 이어서 타자 부분은 김민선 홍남을 친 김민선 선수도 있겠지만 도루면 도루 수비면 수비 호타 준조 공수주 삼박자를 보러가친 장기영 선수가 오늘 두 자리 이 자리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영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처음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영 선수의 유니폼을 입으신 우리 팬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영 선수의 유니폼을 입으신 팬 선착순으로 10분만 딱 뽑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내려오시면 됩니다 장기영 선수의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장기영 선수의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 먼저 오신 분들께 드립니다 장기영 선수의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 에헤 안녕팀 싸우지말고 싸우지말고 영도초등학교 하락 지금 영도초등학교 너 3학년 육방이지 이름이 정우성 이거 잠깐 여기 있어 늦었어 게임은 게임이야 나 어저께도 올라왔거든 여기 우선 서있어 다 있어 알잖아 형 스타일 팔짱만 끼시고 이쪽으로 야 를 한 번 해주세요 크게 야 이분은 이쪽으로 다시 야 를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야 를 할 수도 있어 이분은 이쪽만 하면 돼 목소리 작으면 탈락 연습 한 번 가볼게요 연습 준비 시작 잠깐만 잠깐만 박자가 늦어 박자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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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들 안 들어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죽겠냐 이 분만 죽을냐 줄지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말 만 잠깐 물어볼게요 나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나이만 시작! 스물다섯 스물여덟 스물 둘 스물 둘 서른네 좋겠다! 0대다 남자 중에서는 제일 좋죠 속상하시고 자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서 두 명만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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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환! 탈환! 세 팀 남았습니다 화이팅! 마음에 드세요? 아 좋아요? 팔짱 끼시고 팔짱 끼시고 준비!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에게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장기영 선수나 베네켄 선수가 올라왔다 하고싶은 질문 가장 묻고싶은거 떨지마 야! 떨지마 영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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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었다 영어롱 하고싶은 질문 제일 만만한 투수 장기영 선수에게 제일 만만한 투수 알겠습니다 오늘 확대한 승리를 보여준 수윤 선수가 입장합니다 아 아 슬슬 감사합니다 자 먼저 타자 공원 장기영 선수에게 그리고 베네켄 선수에게 엑스에 불화하겠다 주트로나님께서 금일봉을 선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여기다 자 먼저 어 우리 장기영 선수 오랜만에 올라왔으니까 어 아 I'm so sorry 하하하 But I love you 오랜만에 올라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장기영입니다 특히나 여성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올라오셨으니까 아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초반에 선수 등장송을 저에게 직접 챔피언으로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관중들의 목소리가 가장 큰 선수 1위입니다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노래를요 신나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기영 선수 잠시만요 우리 베네킹 선수 인터뷰할 동안 팬들에게 싸인볼을 좀 증정할 수 있도록 싸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볼 기계라고 한 싸인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서 하나씩 받고 어... 안녕하세요 한국 데뷔 이후 가장 최다 3진웅을 기록한 거 알고 있는지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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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트레이도 홈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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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무나 멋있었다고. Thank you. Yeah, 11 strikeouts was great. Glad we won. These guys scored a lot of runs for me. Seems like they scored a lot of runs and we do okay. Unfortunately, they had 3-0 runs, but we won, so I'll take the win. I won't understand. The team won't understand. I won't understand the game. The team won 11 against the game is good, but we won a lot of points. The team won 11 against the game is better. What are the goals for the team? What are you doing today? Fastball? It's a basketball game. Fastball? Okay, thank you. 자 우리 베라킨 선수도 여기다 사인 좀 부탁드리구요 사인 좀 잠시만 팬 팬 니가 왜 가져왔네 그리고 이 두 분이 오늘 장기현 선수 저 집 보여드렸어? 저 집 다 받았어? 사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현 선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장기현 선수의 진정한 팬이 영조 초등학교 3학년 6반인 정우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정우성인데 보면 깜짝 놀래요 빨리하고 정우성 빨리 볼게요 우리 이름은 정우성이에요 영도 초등학교 3학년 6반 정우성 여자친구 여전히 관심 없구요 오로지 장기현 선수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서 선수들 컨셉 조절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내일 승리를 위해 네 저 스토로 보내드리도록 더욱 extra 승리를 위해 또 맞으 ór 제가 오늘 대전에서 와가지고 여기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파이브를 못 잡았는데 사이버 받아도 있으면 나은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를 가장 오래 좀 많이 봤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참 좋네요 노래 꼭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